안녕하세요 점토놀이 교육 쩌물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귀여운 우리집 강아지를 한번 주제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세요. 너무 귀엽죠? 멍멍! 이렇게 강아지 인형을 입체로 만들어 보고요. 맛있는 먹이 먹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하고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점토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종이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강아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흰색 큰 점토를 먼저 반죽할게요. 첫 번째는 강아지 몸 만들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꼭꼭 반죽한 다음에 강아지 몸을 먼저 만들게요. 떼굴떼굴 굴려서 동그라미 모양을 항상 만들어주세요. 강아지를 작게 표현하다 보니까 동그랗게 해서 살짝만 밀어주세요. 살짝만 밀어주면 아래쪽이 뾰족하고 여기가 동글동글한 쪽. 항상 캐릭터 만들 때는 둥근 쪽이 엉덩이 쪽. 여기는 머리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런 후에 그 다음으로 작은 점토, 흰색 점토를 꼭꼭 반죽해서 머리를 먼저 만들 거예요. 자 반죽을 많이 많이 해주고요. 항상 기본은 동그라미 모양.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서 그냥 동그라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캐릭터처럼 예쁘게 만들려면 살짝만 밀어주세요. 그런 후에 강아지 얼굴을 약간 엄지손가락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약간만 뒷부분을 세워줄 거예요. 그러면 얼굴 모양이 이렇게 꺾여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머리 부분이 되고 여기가 얼굴 부분이 될 거예요. 이거를 여기 앞쪽에다가 연결해서 붙여주세요. 종이판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어? 이렇게 했는데 강아지가 될까요? 자 남아있는 흰색 점토를 꼭꼭 반죽해서 자 먼저 강아지에 다리를 먼저 붙이고 귀를 붙이도록 할게요. 다리 몇 개죠?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를 먼저 떼어서 다리를 만들게요. 다리는 살짝만 도그라미에서 밀어서 자 옆에 이 선에서 옆선에서 몸통 옆에 하나 붙인 상태에서 발끝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앞쪽으로 꺾어주세요. 자 바른 다리도 밀어서 살짝만 밀어서 옆에서 붙여서 다리도 마찬가지 앞으로 살짝만 숙여주면은 다리가 이렇게 서있는 모습이 되죠? 자 이쪽 편에도 붙여줄게요.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나면 여기 꼬리 부분도 조금만 흰색만 떼어서 길쭉길쭉 밀어서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마음대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다리를 붙였으면 이제 얼굴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강아지 귀를 하얀색을 뜯어서 동글동글 만들어서 살짝 밀어서 눌러준 다음에 귀를 양쪽에다 이렇게 붙여줘도 돼요. 어떤 친구들은 저는 하얀색 귀가 싫어요 하는 친구들은 검정색 귀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자 저는 하얀색 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하얀색 귀를 여기에다 붙였어요. 자 귀 붙이고 나면 저희 강아지에다가 표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검정색 점토를 조금만 떼어서 눈을 붙여주세요. 여기에다가 눈만 붙여도 귀엽죠? 자 눈 붙여주고 어 눈이 조금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하고 싶어요 하면 하얀색을 조금만 떼어서 여기에다 포인트로 눈동자에다 반짝반짝 붙여줘도 돼요. 동글동글해서 작게 해서 여기에다 가운데다 붙여주셔도 돼요. 자 다음 코는 코 크기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크기대로 해서 코도 여기 끝선에다가 맞춰서 귀엽게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강아지가 되게 착해 보이죠? 자 여기에다가 입도 강아지 입을 뜰어주세요. 어? 그런 다음에 강아지 혓바닥 한번 넣어볼까요? 동글동글해서 살짝만 밀어서 눌러준 다음에 그냥 손으로 들고 가도 되지만 이렇게 붙여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쑤시개로 살짝만 끝에 꽂아간 상태에서 여기 입속에다 쏙 넣어줘도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어? 저는 제 강아지에다가 몸에다가 점을 검정색 점을 붙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검정색을 조금씩 뜯어서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몸 전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고 난 다음에 어? 저게 강아지 앞머리도 강아지 털이 날리는 것처럼 머리카락 같은 느낌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하면은 하얀색 점토를 조금만 밀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강아지 앞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줘도 돼요. 어? 저는 강아지 머리에다 리본도 달아주고 싶어요. 저는 목줄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강아지가 여기에 돼 있으면 자 강아지한테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맛있는 먹이를 만들어줄게요. 흰색 남은 점토로 그릇을 만들어줄게요. 가운데 항상 그릇 만들기 할 땐 동그랗게 해서 손가락으로 가운데를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작은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릇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자 흰색 점토로 강아지가 좋아하는 뼈다귀도 한번 만들어줄게요. 여기에다 뼈다귀 껌처럼 만들어주고 싶으면 자 흰색을 동글동글 굴려준 다음에 뼈다귀 모양은요. 손가락으로 가운데 부분을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살짝살짝살짝 밀어주면 중심 부분이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뼈다귀 모양이 돼요. 그러면 양쪽 옆에다가 이쑤시개로 한 번만 이렇게 콕 찍어주면 이렇게 뼈다귀처럼 된답니다. 여기에 자 고기 간식처럼 갈색을 밀어서 꼭꼭 눌러준 다음에 뼈에다가 감아줄게요. 이렇게 감아서 맛있겠죠? 맛있게 먹어라. 어? 또 한번 해볼까? 뼈를? 자 이번에는 뼈다귀 장난감 먹이 장난감으로 여기에다가 뼈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색깔만 다른 걸로 이거는 사과맛으로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맛으로 여기에다가 쭉쭉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간식을 담아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강아지가 먹는 밥도 한번 넣어줘야 되겠죠? 동글동글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속에는 내가 여러가지 색깔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넣고 싶은 맛을 마음대로 우리 친구들이 강아지에게 많이 많이 만들어서 꾸며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강아지를 만들고 나면 저는 여기에다가 애기 강아지도 만들고 싶어요. 머리에다가 리본도 해주고 싶어요. 꼬리에다 방울도 달아주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대로 마음대로 표현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강아지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강아지는 클레이판에다가 말려서 우리 친구들이 만든 강아지를 이렇게 올려서 완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제가 만든 거 말고 다른 유치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만든 작품도 한번 소개해줄게요. 짜잔 이거 보세요. 우와 이 친구는요 강아지를 만들고 맛있는 먹이를 많이 많이 표현해줘요. 밑에 잔디풀도 표현해주고 우와 이거 봐요. 먹이의 줄도 만들어서 이렇게 벨트도 고정시켜주고 귀 색깔도 다르게 했대요. 무늬도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도 괜찮아요. 우와 이 친구는 또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이렇게 아기 강아지도 또 만들어줬대요. 우와 강아지가 똥도 쌌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예쁜 리본도 만들어주고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우리 친구들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알록달록 색깔로 예쁘게 한번 꾸며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